안녕하세요. 2022년 10월 3일 개천절입니다. 현재 오후 5시 19분. 지금 뭘 하고 있는가 하면 제가 꽃무릇을 캐고 싶습니다. 꽃무릇. 꽃무릇. 이게 상사화라고도 보통 부르는데요. 고창가면 선운사라든지 최근에 인근 지역에 김천 직지사도 참 많이 심어놨습니다. 관광객도 그 덕분에 많이 가고요. 제가 이것을 번식시키려고 대략 100여 개 굴을 넣어놨는데 지금 이렇게 번식 중입니다. 번식 중인데 제가 이걸 왜 캐는가 하면 아버님 어머니 산소에도 이걸 제가 좀 심었는데 금년도에 꽃이 예쁘게 피더라고요. 여기는 마침 한폭연을 폈었는데 참고로 상사화라고 부르는 이유가 잘 아시겠지만 잎과 꽃이 못 만난다고 해서 상사화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상사화는 8월 달에 꽃이 피고요. 이보다 잎이 좀 넓고 색깔도 좀 다릅니다. 분홍색 개토로. 이런 분홍색 개토로 꽃이 피는 게 상사화고요. 이거는 꽃무릇이라고 합니다. 꽃무릇. 꽃무릇인데 이게 생리적으로 지금부터 싹이 나서 봄철 그리고 한 3월, 4월 더위가 오면 얘들이 휴면을 하고 잎이 마릅니다. 그러면 여름 기간에 휴면했다가 9월 달에 꽃무릇이 올라서 꽃이 피는 특성이 있는데요. 이게 산소에 제가 몇 포기 심어가지고 한번 키워보니까 주변에 풀이 무승해도 8월 달 제초작업만 하면 큰 문제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겨울 또한에는 또 풀들하고 경쟁도 안 되고 해서 지금 얼른 키워서 20분 거리니까 산소에 가서 심을 생각입니다. 어제 밤에 비가 와가지고 이렇게 흙도 촉촉하고 그래서 오늘 심으면 잘 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작업을 하고 있다. 그런 노래가 있죠. 나훈아의 노래 우리 소크라테스 즉 테스 영을 부르면서 부른 노래 중에 울아버지 산소에는 제비꽃이 피는다는 이야기 있는데 우리 어머님이 꽃을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제가 산소 주변에 꽃봄의 꽃이라든지 몇 가지 꽃들을 심어 놨습니다. 그리고 자기 나무 부부 나무라고 하죠. 이런 것도 심어 놨는데 제가 이렇게 우리 어머님 좋아하실 꽃 한번도 심어가지고 또 등달아서 제가 꽃을 심으면서 또 우리 어머님 산소에다 가보고 또 그 옆에 제가 치아치 산소도 제가 모셔놨거든요. 이렇게 꽃무릇 요게 이제 꽃무릇 요거는 뭐 다른 백합과 작물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백합도 있는데요. 백합과 작물들은 요렇게 이제 그 한객 심어 놓으면 이렇게 분열이 됩니다. 여기 비닐줄기 즉 인경이라 하죠. 여기 분열이 돼가지고 포기수가 늘어난다. 그러기 때문에 중간중 한객씨만 심어도 2, 3년 지나면 이렇게 늘어나서 이제 그 모아신끼한 것처럼 꽃들을 무수한 꽃들을 볼 수가 있다. 요런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등달아 지금 요게 옆에 백합이 있는데요. 백합 꽃이 졌다고 줄기 보기 싫다고 잘라내시면 안됩니다. 요렇게 잎이 탄소 동화 작용을 해서 나중에 자연적으로 이렇게 말라가지고 황화되야지 밑에 구가 좋다. 그래야지 나중에 내년에 다시 이제 봄에 올라올 때 튼실한 그런 백합이 올라와서 예쁜 꽃이 핍니다. 요거는 요렇게 등달아서 말씀드릴게요. 백합 절대 잎이 잘라내지 말아라. 요게 다 마를 때까지 그냥 놔두시면 여기 있는 영양분이 어디로 간다? 결국은 저장량분 즉 종족 보존의 부칙 때문에 저장량분으로 간다. 간다. 요런 말씀을 깃들여 대보면서 오늘 제가 요렇게 대략 한 대개 폭이 되는데 한 70폭이 정도만 가져가고 한 30폭이 정도는 제가 요렇게 농장도 주변에 짜투리 공간에 조금씩 심어서 꽃을 즐기도록 하겠습니다. 꽃을 지금 요기도 보시면 요렇게 뭐 지금 구절초도 피고 있고요. 구절초 짜투리 공간에 요렇게 또 자기나무 요렇게 아 요거 와성도 요렇게 맷돌이 지금 피고 있고요. 중간중은 요렇게 그 하우스 옆 주변에도 제가 심어놨는데 요기도 지금 백합 보이죠? 요렇게 이제 요게 제가 요기도 백합이 있네요. 요렇게 요 삼부추도 있고 아 두며부추 예 두며부추도 피고요. 요래 있는데 제가 나머지 한 30폭이 정도는 요 농장 주변에 심고 그리고 요기는 이제 제가 뽑아내고 블루베리를 맥폭이 더 심을 생각입니다. 블루베리 예 고렇게 하시고 예 나중에 또 성장하는 모습 기회되면 한번 더 보여드릴게요. 요렇게 아 꽃 예 즐기는 겁니다. 꽃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 마음에 예쁜 꽃이 있다고 하네요. 예 오늘도 이렇게 꽃처럼 좋은 날 되시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촉촉해서 아마 잘 살 거에요. 잘 살 거 같습니다. 자 요렇게 아 요것도 벌써 이렇게 분열이 됐네요. 세 개로 한 개 심었는데 예 요렇게 번식시켜보면 재미있어요. 이게 아 요건 아직 한하나네 예 아마 요거 내내가면 또 분열이 될 거 같습니다. 예 요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이렇게 마음속에 꽃을 품고 사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